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의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죠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거리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성경의 여러 시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10편 22편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목소리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우리들이 중간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던 족속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10편 기자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수치당하며 조롱당함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당할 평안과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였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가 눈에 보였고 당장에 나타났던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재적인 거죠 고난이 아직은 고난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것이고요 또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기자의 이러한 간구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우리에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승리했습니까?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성취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극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승리한 상황이지만 승리를 기다리는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으로 일제의 치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승리했다 자유를 얻었다라는 걸 광복을 믿죠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직 광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1945년 이전 시대 1945년 이전 시대였던 1940년대 3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 조상들은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안에 광복되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도 친일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일제 30년쯤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이길 수 없겠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이겠다 독립운동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다라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나라다 아시아를 다 점령해 나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쪽을 다 이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맹조로서 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패색이 짙었죠 아무리 테러를 저질러도 딱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현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친일의 행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일파 중에 대부분이 나름대로 저항을 하다가 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항을 하다가 끝내는 돌이켰습니다 친일의 행적을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 이게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광복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정세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나눠가질 자기들의 이권에만 치우쳐져 있고 또 동유럽은 유럽대로 전쟁이 거의 그쪽 상황은 그쪽 상황대로 돌아가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뻗쳐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끝까지 인내로서 그냥 견뎌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저 때가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정부를 세워놓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승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은 힘들지만 역사 속에 역사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오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불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이 마음에 있는 불평, 원망 이러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자신의 처지를 기도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다 입을 열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가 불평, 원망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죠 그 원망의 선을 넘어서지 않고 이 끓어오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호소로서 호소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원망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이런 시가 나왔을까 싶은데 사실 이 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견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저 정말 애처롭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도 이어서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이 세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20절에 보면 개의 세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약한 것들의 세력 더러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괴로움 가운데 일정 부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국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이미 승리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싸움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후에 있을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미 선포해버립니다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언제 생깁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그런데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승리를 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정말 3차원적인 것입니다 4차원적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전투의 노래들 노래들을 보면요 아직 이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높이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노래들로 군가들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피 흘리고 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노래로서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승리의 법칙입니다 아군이 승리하게 되면 각계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광복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왕이 우리가 패배했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게 전파를 타고 라디오를 타고 다 이렇게 온 세계에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저항하던 군인들이 다 총을 반납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투항하게 되지 않습니까? 각 전투에서는 우리가 불리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되자 패배의 패색에 짓던 이 각 전투 지역에서 오히려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각 패배 각각 각계 전투에서는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립도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승리가 우리를 이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자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 자체는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패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은 이 믿음으로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같이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인내를 주옵소서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심정, 현재의 어려움과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조금 견뎌내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수일 안에 주십니다 며칠 안에 주실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오시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내의 날들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고맙습니다